직장인 김모 씨는 수시로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엔 3%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새 5%를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가장 좋은 1등급도 지금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가장 싸게 해도 금리가 5.3%입니다. 한 달 새 1%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달 연속 오르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내는 금융체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금융체 금리에 가산 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은행들이 금융체 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전문가들 예상대로 0.5%포인트 올릴 경우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전체 가계가 대출 이자 부담을 6조 7천억 원 더 지게 되는데 만약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를 12만 원씩 더 갚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중단시킨다든지 외식을 줄여야 하는 정도 실제 소비생활에 위축되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가계 쪽에 미치는 악영향이고 최소 연말까지는 금융체 등 각종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은태우입니다. SBS 은태우입니다.